먼저 단체사진을 위해서 멤버들 무대 센터에 자리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BCIX 가성이요. 먼저 시선은 왼쪽부터 바라봐주시죠 네. BCIX 앞으로 어떤 호흡과 어떤 단합력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수줍게 부인장부터 그려주시네요. 네. BCIX 정면도 한번 물어봐주시고요 네. 하트 한번 소개해볼까요? 하트 좀. 네. 시선 좀면 바래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네. 실력이면 실력, 매력, 매력, 매력. 모두가 지금 5명의 남자들 시야에 있습니다 네. 우측수 한번 시선 바라봐주시고요. 네. 승우 씨 시조분과 함께 부인장부터 그려주시고요 네. 너무나 순수한 모습. 네. 네. 우측수 벌리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우리 CS 멤버들 다시 중량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그 헬로우 스트레인저의 타이틀곡 무미스타의 어떤 느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포즈가 분명히 저는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믿거든요 네. 혹시 준비된 포즈가 있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왼쪽부터 먼저 바라봐주시고요 네. 우리 타이틀곡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포즈 보여주시죠 네. 아. 좋습니다. 아. 무기스타의 안무의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멋진다. 그대로 중량도 한번 다시 바라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측도 하나 둘 셋 무미스타 네. 마지막으로 우측도 하나 둘 셋 무미스타 너네 찍을 땐 크롭 바디가 좋아요. 너네 여러분들 속으로 같은 매력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CIS의 막내지만 최장신 멤버입니다. 네. 성장판이 아직도 열리고 있다고 해요. 어디까지 성장한지 너무나 기대되는 우리 CIS의 현석 씨. 그들의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현석 씨의 매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속으로 같은 편입니다. 손은 얼굴을 다르지 않게. 네. 좋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마지막으로 바라봐 주시죠. 예. 춤, 노래, 랩. 모든 걸 담당하고 있는 오르라운 끈인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CIS의 막내 현석 씨였고요. 감사합니다. 현석 씨. 잠시만 부대 옆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아주 정장이 크네요. 금지닉한 정장을 떠올리고 와주셨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CIS의 만점입니다. 만점이지만 우리 동생들이. 네. 전혀 뭐 버리톤 없이 장난을 치고. 그걸 다 받아주는 착하고 순수함 위에 맞혀. 병곤 씨입니다. 역시 중앙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병곤 씨가 BX로 돌아왔습니다. 네. CIS의 만점! tienen 머씨! 오른쪽 박eleilos아 한 번 말아봐 주시죠. 눈 drives에 매운 매력적인 매번 경우배버죠. nearest la ll 안 turns! 먼저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진영씨의 매력을 잘 들어낼 수 있는 포즈로 베베, 베냥이, 베채이 좋습니다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다른 고데기를 럼리로 만들어버리네요 아이고 좋습니다 플랫이 많이 터져버리네요 시선 안에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진영씨 우측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팬 여러분들 우리 진영씨의 대비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용희씨한테 왼쪽부터 시선 바라봐 주시고요 스타베이스의 용희씨입니다 네 눈 밑에 눈물점이 너무나 매력적인 멤버죠 남자분이 이렇게 청초하고 청순할 수 있을까요 손 조금만 네 얼굴을 가보지 않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네 팬 여러분들께 안뇽하고 손을 벗고 있습니다 형 용희씨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수조가 손님사 떼려가 볼 때 정말 오래 기다려 있었습니다 수조가 손님사 잘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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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수 한번 바라봐 주시죠 선한 웃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멤버 우리 용희씨였습니다 용희씨 감사합니다 잠시만 무대 옆에서 들어가주네 셀스틴 내에서 웃음을 낭농하고 있기도 하다고 하네요 네 위트와 재치가 넘치는 멤버 우리 스무시입니다 네 쉽게 하트를 벗고 있네요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스무시 시선 아래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중앙 아래도 중앙 아래도 네 우측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매력적인 음색의 소유자 CIS의 메인 보컬 우리 스무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초콜릿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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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